오늘은 24년 8월 9일 충쿨 리찌 앞에 서다 총 7피치 구간 충쿨 리찌 앞에 서서 준비해서 스타트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1피치 도착입니다 1피치로 가는 길이고요 1피치 조망입니다 우와 멋있다 1피치 올라서시는 수기 선생님 우와 멋있다 1피치를 금세 따라와 버리신 향기 눈이 수고하셨습니다 1피치 조망하고 1피치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1피치 고고고 2피치 1피치 1피치 2피치 올라서고 있습니다 3피치 3피치 2피치에서 바라보는 조망 멋있다 2피치에서 바라보는 조망 5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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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피치 2피치 4피치 3피치 5피치 4피치 충쿨 리찌 cus 이 상황에서 수기 선생님이랑 탈카우 자 이제 산빗이 가보겠습니다. 산빗이 나와주세요. 산빗이 자 산빗이 나왔습니다. 산빗이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산빗이 화이팅! 고고고 산빗이 오르는 중 산빗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갑니다. 산빗이, 산빗이 볼트 앞에 섰습니다. 앞에 보이는 산빗이, 아니죠. 춘클리치의 상징. 바위처럼 보입니다. 산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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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빗이 올라오고 계신 수기 선생님 파이팅! 툴기 선생이 이렇게 올라 오시면 산비치에서 삿비치로 가겠습니다 하강을 이렇게 한번 하고 내려가네요 향기 누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쫓아오셨습니다 산비치에서 삿비치로 가기 위해서 하강을 해서 이렇게 갑니다 삿비치로 가기 위해서 하강중인 수기 선생님 하강 오 멋있는데요 2피치에서 산비치 가는 길 산비치에서 삿비치 가기 위해서 하강을 하는데 하강 지점에서 산비치 올라오는 등반 영상을 찍기에는 최적입니다 풍광과 조망 그리고 등반하는 사람이 어우러진 모습 정말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멋있다 산비치 산비치 올라서 하강에 가지고 삿비치 출발 지점에 왔습니다 삿비치 오늘 제일 멋있는 삿비치겠죠 요 삿비치 출발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고 공원섬을 주문하겠습니다 삿비치 정상입니다 삿비치 오르고 계신 수기선생님 3구 투톡 한기누나 스타트 스타트하고 있습니다. 삿비치 스타트 수기님 삿비치 고르고 계십니다. 띵 수기선생님 삿비치 삿비치고에다 올라오고 계십니다. 향기눈이 추락하셨습니다. 안전하게 향만 해주십시오. 저쪽 끝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우와 여기 삿비치에 올라서 계시는 수기선생님 조명이 너무 좋아서 조명이 너무 좋아서 사피치 조명이 너무 좋아서 사피치 도착하셨습니다. 수기선생님 조명을 뒤로 하고 오피치로 걸어갑니다. 사피치 사피치 빌레 준비중인 수기선생님 오피치 오피치 스타트하겠습니다. 오피치도 화이팅! 사피치 사피치 다와 가시는 수기선생님 사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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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치도 화이팅 오피치도 화이팅 두 분이상 두 분이상 걸어 올라오니 육피치로 가는 볼트가 나옵니다. 사피치 사피치 자 사피치 잠깐 쉬었다가 육피치 출발해 보겠습니다. 왁피치 육피치 왁피치 육피치 에 3949 도착해주셔서 인사하고 이제 수기님 육피치 올라서십니다. 자 수기님 출발 육피치 육피치 올라서시는 수기 선생님 자 다 왔습니다 너무 쉽죠?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쉬웠나 봅니다 자 주방 보면서 등반한 모습 찍어 보겠습니다 차고 넘치는 홀드 잘 찾아보고 계십니다 아 멋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육피치 올라왔습니다 육피치의 조망 멋있습니다 육피치의 조망 구름하고 같은 레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높이가 그래 보이지 않나요? 구름이 내 허리침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멋있는 풍경과 함께 좋은 사람들과 함께 등반 중입니다 춘쿨렛지 전망의 칠피치 앞에 도착했습니다 스타트 해 보겠습니다 칠피치 정상에 오니 데크가 있네요 정상 주망 자 육피치 육피치에 특토빈 향기누나 향기누나 있습니다 맑고 맑고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멋있습니다 춘쿨렛지 칠피치에서 조망입니다 마지막 칠피치 길이 오른쪽 왼쪽 길이 있어서 1구는 오른쪽 길 2구 올라오시기 전에 3구님 3구 투톱 향기누나 왼쪽으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드디어 30여분만에 마지막 칠피치 크럭스를 올라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구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칠피치 마지막 볼트 따셨습니다 자 이제 올라와서 멋진 뷰를 감상하시면 됩니다 칠피치에서 본 조망 아 멋있습니다 오늘 춘쿨렛지 칠피치에 오셨습니다 칠피치 정상 데크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황기누나님부터 한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저요? 네 저는 칠피치까지 선등으로 처음 와왔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오늘 빌레이 모시더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기 저요? 2등으로 왔는데 꼴찌로 들어왔어요 시작은 2등 다음부터는 분말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전하게 하산하겠습니다 하산 화이팅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